노래 잘하시다 사랑에 과감했는 걸까 좋아했었던 일도 많았을 텐데 감추려 하는 이유는 뭘까 애호가 나를 상대가가 밝혀왔는데 그게 싫었다 난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도 내 기억 속엔 저 느낌으로 남아있어 언제나 시간맨 굉장히 잘합니다 난 네게도 말할 수 있어 내 경험에 대해 내가 사랑 하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 뭘 언제까지나 왜 네가 아는 저 많은 사람은 사랑의 과거에 있는 걸까 좋아했었던 일도 많았을 텐데 감추려 하는 이유는 뭘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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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하 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어 내 경험에 대해 내가 사랑했던 하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 뭘 언제까지나 하하하 난 네게도 말할 수 있어 내 경험에 대해 내가 사랑해 내 경험에 대해 내가 사랑해 하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 뭘 언제까지나 내 경험을 사랑해 내 경험에 대해 화면에 대해 한글자막 by 한효정